전남 영광군이 다음 달부터 AI와 IoT를 기반으로 한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함을 운영합니다. 사업은 보건소 전문가가 스마트폰 앱과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고, 참여자에게는 스마트폰과 연동된 혈당 측정기와 AI 스피커 등 개인의 건강 수준에 맞는 기기가 제공됩니다.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 영광지역민 가운데 만성질환을 겪고 있거나 건강개선이 필요하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.